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제 허영무 선수의 천지스톰으로 스타 커뮤니티는 불이 났었거든요 네 특히나 아주 오래된 전략이긴 하지만 전진 리버플레이로 자신의 전략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연함과 압박으로 테란의 타이밍을 낀 코 특히나 리버의 활약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 선수가 어제 경기를 분명히 봤을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SK텔레콤의 김태경 선수에게 매번 명경기를 자신은 조연희 역할을 했던 연봉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허영무 선수가 또 진다 그럼 연봉 선수는 진짜 자기 자신의 자신이 많이 상할거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어제 경기만으로 판단을 해봐도 대테란 전의 토스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허영무라서 연봉 선수였던 특유의 날카로움과 단단함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허영무 선수와 연봉 선수의 매치업이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이기든 저희 해설진은 진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대박의 명경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허영무 선수 노기 더블의 분위기에요 지금 자 어제도 기대하게 만들었던 전략성 오늘도 연봉 선수를 상대로 만약에 생더블을 시도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 자체도 대각선이고 연봉 선수가 또 늦게 정찰 나올수록 이 더블헥서스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략성도 그렇고 한발 앞서 나가는 분례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렇죠 허영무 선수 바로 노게잇 더블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허영무 선수 이건 야 굉장히 좋죠 지금 네 자 거기에 정찰도 안 보내고 있어요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대각선으로 가지 않는다면 일단 그 출발에 있어서 허영무 선수가 좋습니다 아 그렇죠 얼마전에 있었던 매치업은 기억이 안나는데 정찰이 딱 두번째 타임만 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선수가 한번 경기에 나왔었죠 네 정차 첫 정차를 하냐 못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의 포인트 자 연봉 선수 7시로 갑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센 더블을 상대하는 연봉 선수가 과연 어 본인이 자신있어하는 그래도 후반 운영을 가느냐 초반 빌드가 불리해도 후반으로 끌고 나가느냐 그 판단과 또 하나는 이 팩에서 한번 힘실르냐 그렇죠 한번 그 승부수 5린을 한번 펼쳐보이느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허영무 선수 어쨌든 노개더블 성공하는 분위기인데 SCV 정찰은 또 한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는 진짜 운이 따라주는 거에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운도 허영무 선수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연봉 선수 뒤늦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만약에 가장 늦게 보잖아요 그럼 투팩이 안됩니다 안되죠 아예 작정하고 상대 위치 상관없이 투팩을 정하지 않는 이사 음 그렇죠 지금 현재 모습은 원팩 더블이거든요 이러면 허영무의 생더블은 완벽한 성공을 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SCV 정찰이 너무 늦어요 너무 늦고 허영무 선수의 초반 분위기는 너무 좋게 지금 운이 따라주는 그렇습니다 예 운도 사실 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운이 따라주는 거에요 정말 정찰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더블이라는 전략 셔츠가 이런 걸 또 감안한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얼마나 양 선수의 입장이 분명한가면 거기에다가 위치가 발견이 안되니까 겁이 겁나서 내려가서 커맨드를 짓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비에 용이하게끔 본진에 짓는 것도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네 이거 들여서 내리는 시간도 있거든요 연봉 선수 네 아마 이제 뒷목 잡을 거에요 아 연봉 선수가 아차 네 근데 지금 뭐 전략 쓸 게 없죠 그냥 본인은 자신이 준비한 원팩 더블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허영무 선수는 오히려 어떻게 요리를 할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요리를 잘 막아줘야죠 연봉선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은 주도권은 이제 프로토스 허영무 선수가 가져온 거고 네 어 상대의 이 앞마당 부분을 확인하게 됐을 때 거기에 발맞춰서 오히려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리버를 뛰으면서 어제 모습처럼 네 리버를 보험용으로 쓰고 오히려 견제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리버를 쓰면서 상대가 혹시라도 타이밍을 누려도 리버에 막히거든요 음 맞습니다 네 이런식을 운영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란이 내려왔는데 지금 마린들 벌처 내려가긴 가지만 이제는 뭐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네 이 모습만 봐도 거의 이제 원팩 더블을 네 뭐 심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 오히려 프로토스가 내려와요 악박을 주로 드라군이 이 정도면 악박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아 마인이 꼼꼼히 깔려있긴 한데 이쪽으로 안 왔어요 프로토스가 지금 마인 역대방 역대방 자 드라운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너무 과한 액션을 하면 네 허영무 선수 초반 빌드가 좋은데 자 마인 와하 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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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 탱크 잡혀요 탱크 잡혀요 역대방 마린 벌처 터지고요 마인도 재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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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요 허영무 야하 아아 이러면 이득이에요 왜냐 더블이거든요 쌩 더블이거든요 엄청나 이득이냐 이럴때 조심해야 되는게 토스가 벌처가 돌아가서 본진 난입하는건데 네 그것도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기가 막힌 와 탱크 허영무 허영무 완전히 못풀렸는데요 아유 어제부터 완전히 못풀렸죠 허영무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내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거 같아요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어 아하 운도 따라줘요 되는 날이네요 됩니다 그냥 쌩 더블하고 운영해도 부족할게 없는 허영무인데 네 이거 아예 앞마당 자체를 지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네 트리플 과정 이건 뭐 그냥 캐리어 가도 돼요 맞습니다 바로 캐리어 가도 되죠 크리스마스 특집 캐리어 가도 되거든요 근데 니버가도 되고 그렇죠 어제 산타 캐리어 니버 이후에 캐리어 가도 되고 그렇죠 어제 산타 캐리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자 허영무도 탱크 또 잡으려고 진짜 이게 어느정도 이득봤으면 네 그냥 조금 숨 고르면서 가도 되는데 그게 맞아요 이 허영무 선수는 운동선수로 치면 네 체력이 예 소진되지 않아요 이 선수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움직인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운동선수도 체력이 소진되긴 하죠 네 네 그냥 강철이라는거죠 그만큼 아 맞습니다 자 뭐 허영무는 약간 약간 만화캐릭터같은 진짜 강한 그런 어 어 트리플감이라면서 근데 이게 이런 어쩔수 없는 선택인데 왜냐면 팩토리를 늘릴수도 없고 늘려봐야 할게 없어요 할게 없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냥 있으면 안되니까 오히려 뒤를 바라보는 보험을 들은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리버캐리어에 딱 당하는 시나리오 하하 리버 나왔고여서 리버캐리어에 완벽한 시나리오 예 예 나오는거에요 맞습니다 20살 크리스마스 이분날 어 나오는 캐리어는 뭐 김탱이사러인지 산타캐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소니프로게일 이렇게 캐리어가 많이 나오나요 아 그렇죠 저번 아이템 베이스탈이 사실 캐리어가 별로 안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김탱이사림이 자 벌처가 넥서스 때리는건 간지럽죠 크러브잡는게 중요한건데 이런 플레이는 좋긴좋아해요 빈틀찾는거 자 뭐 이런거라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리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가 그대로 갚아줄 수 있다라는거 지금 고비에요 저 리버에 안그래도 지금 피해가 누적이 많이 됐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금 올라가는데 네 질러탱길 역대방 워허 와 뭐죠 이 코트롤 신기술이에요 코트롤 와 코트롤 자 한번 태우고 와 대박 와 허영무 야 솔로들에게 시험함을 선사하는 야 그렇죠 왜냐면 지금 솔로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고 맞습니다 서전하고 넋다 뻥 막혀있고 크리스마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솔로들에게 지금 선물을 허영무 선수가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하 와 대박입니다 대박이네요 허영무 근데 추운날 시원함까지 선사하면 안되죠 너무 춥잖아요 그럼 솔로들은 아 스트레스 해소용입니다 예 아 탱크 치킨이에요 탱크 아 탱크 체제 체제 와 이거 진짜 자막 연보성 바꾸고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에도 아니 아니 연보성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연보성이 아닌 줄 알거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연보성 선수의 너무나도 정석적인 플레이에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있다보니까 허영무 선수가 그런걸 알고 빌드 자체의 준비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죠 아 맞습니다 빌드 자체의 전략성도 좋은데 그걸로 단순히 빌드만 이기고 그냥 무난히 흘러가는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잘하는 특유의 압박과 이런걸 너무 잘한다는거죠 그렇죠 세란전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허영무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영무리 잡기 위해서는 프로토스 라인이 많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